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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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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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비상인가? 숨겼다! 야만인 놈들의 숨겨기다! 이나카가 나타난다! 나는 죽기 싫어! 멈춰! 돌아가라, 타이어르 흠! 흠! 이야악!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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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는군! 마리나, 하룬, 계획대로 진행한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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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조리 죽여라! 흠! 흠! 우리의 목적을 잊지 마라! 아아악! 죽여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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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소들러! 진자! 염원인놈들의 습격이다! 중앙광장에서 몰려온다! 저희인 embarrassment 엄청난 수약! 모두 무장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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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흠! 흠! 살려주세요! 제발... 죽여줌!!! 으악! 진짜 야만이 뭔지! 선장님이 알려야겠어! 서, 사람들을 터트리도록! 루페온께서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깟 저주 하나도 무섭지 않다! 넌 또 뭐야? 꽤나 쎄 보이는데? 어디 재미 한번 볼까? 흥! 나는 늑대의 이빨 한우! 날 방해한다면 죽은 뿐이다! 진짜! 실력이 좋군. 아무것도 하지 않길 바라. 네 목이 제자리에 붙어있길 원한다면 말이야. 참견하지만 말이나! 이건 내 싸움이라고! 한우, 윤의 명령이다. 어떻게 할 것인지! 구압! 넌 다음에 만나면 반드시 죽여버리겠사! 흑! 흑! 그리고 아, 막! 사, 살려줘요! 사, 살려줘요! 저쪽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여기마저 뚫렸으면 안 된다! 모두 필사적으로 익었으면 안 된다! 이곳을 지켜라! 루페온의 가오가 있기를! 이곳은 내게 맡기고 어서 도망치세요! 고맙습니다, 기사님! 선량한 사람들을 학살하다니! 루페온의 이름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당신은... 루페온이시여! 다시 뵙는군요, 모험가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야 합니다! 팀을 합치도록 하죠! 라이버로 너도 다 Credit enough! well, 이건 빨라, 라이버로 깜 imp units! 일단 내게끔 더욱 뭐야! 루페온이 universes 용의? 마침내, 마침내, 마침내! 아니, 내가 이끌어가는지! 그레온의 이름으로! 이걸로 끝이다! 빛의 이름 아래 반성하라! 치아! 세이크리아의 사냥개 주제 제법이고 하지만 그레바야 고작 개일 뿐이다 흠... 흠... 이건... 왜 흥미가 생기는 거야? 조심하십시오. 뭔가... 니가 누구인지 알아봐야겠고 내 도끼로 말이다! 흠... 꽤나 제법이군 나는 뮨 히다카다, 웨지엔 저기다! 서둘러라! 감히 엘리야베크에 차들어오다니! 겁먹은 개떼가 시끄럽게 지저대는... 오늘은 이만 철수한다! 다음에는 오늘과 같은 행운을 기대하지 마라 그땐 반드시 니 목을 베어낼 테니까 신이시여... 모험가님...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흠... 살아계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아... 당신이 술래 중이라던 그 기사님이시군요 대주교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도움이 되겠군... 고맙네 한숨 돌리겠군 흠... 세이크리아가 웬일로 유용하게 쓰도록 하지 엘리야베크 성당 역시 습격당했다고 합니다 엘리야베크 성당 역시 습격당했다고 합니다 3개 1개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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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히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력들 사이의 충돌을 막아야 한다. 부디 당신의 길로 인도하소서. 자넨. 야만인들과의 충돌이야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습격은 선을 넘었다네. 파견 단장님께 안내하겠습니다. 모험가님. 환영한다. 난 레피스다. 세이크리아의 집행관이자 로엠 파견단의 단장을 맡고 있지. 연락이 끊긴 사제님들은 이슬라 광산이란 곳에 계시다고 합니다. 파견단장님. 소유 사태입니다. 오늘만 세 번째로군. 알겠다. 엘리아베크 사람들은 모두 분노에 휩싸여 있다. 로엠은 제가 세이크리아를 떠나 처음으로 방문한 대륙입니다. 유아 가사입니다. 다행이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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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빛이시여. 이 대륙을 구원하소서. 이슬라 광산의 사제들? 글쎄 우리도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레오 님이 그렇게 까실 줄은. 사일러스 교수님은 어디 계시지? 생각보다 험난할 것 같군요. 이 대륙을 구원하소서. 저 붉은 보석은 뭘까요? 공격을 멈추세요. 우린 당신들을 해칠 의도가 없습니다. 잘 걸렸던 망할수의 귀한 녀석아. 그 예쁜 얼굴을 돌려내고 시체에 오줌을 가히게 하지마. 이들과는 대화가 통할 것 같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무법지대는 건가? 이 대륙을 구원하소서. 이 대륙은 이 대륙은 이 대륙은 이 대륙은 이 대륙입니다. 이 대륙은 대화가 통해 이 대륙은 게 그렇지만 덕후에 이 대륙은 그리고 이 대륙은 이쁘게ánh 이 대륙은 이륙은 5cm 이 대륙은 우리 마실 이럴수가... 여기서도 학살이... 루페온이시여, 이들의 영혼을 가여히 여기소서. 이건 야만인들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저자가 우르머리인가 보군요. 어쩌면 얘기가 통할지도 모릅니다. 이하! 세이크리언 없으셨군. 짜증나게! 니놈들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하... 저토록 제멋대로인 인간은... 처음이군요. 빌헬름 대주교님으로부터 이슬라광산의 기도실에 대해 들었습니다. 거길 먼저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빌헬 아무도 안 계신 건가? 실마엘이라... 모험가님께서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일러스 교수님은 아시다? 사일러스 교수님은 아시다! 사장님들... 잘 모르겠는데요? 응? 자네는 누구인가? 잘 안되네 써놨어. 우리는 모든 것이 실마일입니다. 이걸 다 팔면 얼마 정도가 될까? 조심해! 슬쩍 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지도 몰라. 일루시오 사장님, 접니다. 오스피어입니다. 대지교님이 보내셔서 저를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제님들이 무사한 것을 확인했으니 참 다행입니다. 무패운의 빛이여, 이들과 함께하소서. 무패운의 빛이여, 이들과 함께하소서. 무패운의 빛이여, 이들과 함께하소서. 무패운의 빛이여, 이들과 함께하소서. 무패운의 빛이 쏩니다. 악력이ë, 이들과 함께하소서. 이들과 함께하소서. 무패운을 맞춰줍니다. 이 번에 되었냐? 돌아오도록 정말 고생 많았네 대주교님께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황산에서 실마이를 보았다고 들었네 그 자는... 이 번에 맞춰서 무언가니 정신 차리게 저니 괜찮나? 이제 괜찮은가? 이 소판의 빛으로 실마일을 비추십시오 주신 루페온이시오 부디 악을 정화하소서 사악한 기운이 완전히 사라졌군 대주교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실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베크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대주교님의 뜻을 그들에게 잘 전해주길 바란다 폭력이 다시 이 대륙에 집안 폭력이 다시 이 대륙에 집안 폭력이 다시 이 대륙에 집안 우린 실마일만 키면 돼! 오, 이게 누구야? 엘리아베크의 영웅 아니야? ... 죽음 ڈ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이크리아는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는 모양이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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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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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음. 대표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혼자서 이 많은 무법자들을 상대했다니 대단하군요. 이쪽입니다. 이제서야 포기하는 건가? 더 이상 다가오면 죽는다! 에헤, 그런 위험한 것은 내려놓으라고. 어차피 화살도 하나 남았잖아? 마음대로 떠들어도... 너희 모두 반드시 죽여줄 테니까! 어떻게 이런 짓을... 어? 괜찮으십니까?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너는 누구지? 전... 당신의 족이 아닙니다. 괜찮으십니까? 너희들은 무슨 목적으로 날 도운 거지? 전부... 지키지 못했어... 상처가 심합니다. 다... 제가 치유해드리지요. 다르시를 구해줘서 고맙네. 우리의 눈을 찾는 이유야. 물어봐도 되겠는가? 우리의 눈을 찾는 이유야. 물어봐도 되겠는가? 이런 습격들을 수도 없이 겪었다네. 우리의 눈을 찾는 이유야. 자네에게 감사하네. 그것들을... 묻어주게. 미온은... 엘리야베크에 충분한 교훈을 남겨주셨겠지. 흠... 하르타... 바하라... 자네들... 미온을 찾는 것은 그만두게. 교훈의 sei... ansie东의 교훈이.. 클리어... 지금 만회가에 임성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베크에 변신은 사물을 준비했다. 유리야베크에 변신한 소듭을 하지만 유리야베크의 정신의 인사에 근무을 마치신다. 그리야베크의 정신에서 복수의 늑띠들? 아직 치유가 완벽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만 떠나줬으면 좋겠다 안 죽었다고! 아직 모른다고! 동생이 잡혀갔단 말입니까? 그 애는 죽었을거야 다르시... 당장 이곳을 떠나! 떠나거라 다르시 족장님! 다 내 탓일세 그래 다르시 동생을 찾으러 가 우린 쉼터로 갈테니 걱정 말거라 용서하거라 예희야 복수의 늑대들이 어르신들 보호할게야 자네들 다르시를 도와줄 수 있겠나? 저희쪽은 정답.. 접근 사정을 알게 된 이상 그녀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거대한 늑대가 고마워 착한 외제인 자기의 아프라믹은 율라는, 내 동생은... 타르시, 동생이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어딘가에 광산이라고 들었어 끌려간 타이에르는 거기서, 노예로... 아, 인간이 다른 인간을 노예로 부리다니. 네, 인간이 다른 인간을 노예로 부리다니. 인간이 다른 인간을 노예로 부리다니... 잠깐만, 오스피어. 외진 중에서, 인간의 노예로 부리다니... 가장 악랄한 건 바로 세이크리아야. 어떻게 네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좋은 가을이었습니다. 안 믿는군. 다르시가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군요. 교단의 사제들이 노예를 부린다니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광산에 도착하면 알게 되겠지. 사제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광산의 노예로 끌고 간 것은 분명 사실이야. 노예? 노예? 어딘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노예라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보여? 야만인 꼬마. 이걸 다 파이면 얼마 정도가 되겠지. 흔적을 찾기 쉽지 않군요. 아이고. 아무도 없는데? 자리를 비우신 모양입니다. 할 수 없군요. 아이고. 노동 후에 있으리나. 세력 회의가 곧 시작할 텐데. 당신 여기 있어도 돼? 내가 의사에Б 탕수일야. 멜로오를 단효인 condiciones. 멜로우 불이 geekless. 아은 씨. 히힛 으흐흐 사막 투견 용병대에 그자들이 수상합니다. 이곳 어딘가에 율라가! 다르시! 위험합니다! 그녀는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죽으러 왔군. 살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런데 외제인이 어째서... 오늘 할당량은 아직 한참 남았으니 서둘러! 이게 무슨 일이냐? 일루시오 사제님! 제발... 제발... 조금만 쉬게 해 주십시오. 자네, 그동안 수고가 많았네. 오랜 시간 고통받았으니 이제 빛의 곁으로 갈 때가 되었군. 루페온께서는 하등한 이교도들 역시 사랑하신다네. 위험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피신 겁니까? 당신도 개꺼이 빛의 곁으로 보내드리지요. 모르시고... 일부러 간소! 제부uent이야, 트로미 Yah! 고, 고맙소... 다르시의 말이 사실이었다니… 타락한 사제들이여, 신의 심판을 받으라. 뭐, 뭐하느냐? 어서 저자리 죽여라! 자, 끝이 없군. 다르시! 이곳은 내게 맡기고 서둘러 동생을 찾으십시오! 그럼, 부탁할게! 루페온의 이름을 더럽히다니... 나 신성기사 오스피어가 너희를 응징하리라! 루페온을 따르는 자가 교리를 어기다니! 당신들이 이러고도 빛과 질서의 사죄인가? 루페온을 따르는 자가 교리를 어기다니! 루페온의 힘을 합치도록 하죠, 모험관님! 힘을 합치도록 하죠, 모험관님! 루페온의 힘을 합치라! 도보는군... 외진 모두 쓸어버려라! 우리의 동족들을 구한다!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ASS Espirit주 그FG 너희들은 다르시에게 고마움을 전하도록 아는 마리나 시작해라 예? 저놈들은 그냥 도는 겁니까? 뮌의 명령이잖아. 빨리 움직여, 임멍치와. 율라는 내가 구하러 올 거라고 믿고 있었대. 아르타, 바하나. 고마워, 착한 외지인. 어떻게... 감히...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다니! 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수행이 되었고, 글쎄게 도망치겠지. 이렇게, 우선... 뭐지, 직원들이 못해. 어, 아시아. 이럴 때, 이 중에서 다 사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중에서 다 사이버린 것이다. 제가 정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실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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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아베크를 습격한 이유를 알고 싶단 건가? 루에는 오랫동안 타이예르의 땅이었다 그러나 침략자들이 이 땅에 온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지 마을은 무너졌고 가진 것을 약탈당했으므로 사람들은 죽어 나갔다 슬마엘이다 여기 잔뜩 있다고 슬마엘이다 그렇게 로헨의 전역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피웅덩이 속에서 우리는 웅크린 채 조용히 기다려 왔지 다시금 타이예르의 시간이 도래하리라 믿으면서 복수는 타이예르의 정당한 권리다 그들의 죽음은 결국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타이예르의 정당한 권리다 타이예르의 정당한 권리다 그들의 정당한 권리다 그들의 정당한 권리다 무너지는 오로써 70皜리 8 51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